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바울기도 2시간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이 말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0절에도 내가 말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성하고 또 마음으로 찬성하리라. 그래서 이게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영의 기도고 마음은 우리가 강구하는 마음의 기도인 것이고 그래서 왜 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면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노라. 이 방언을 많이 했다랍니다. 그래서 사도방언을 감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일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해야죠. 다섯 마디 하는 게 낫지 일만마디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일만마디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하느님과 비밀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이거를 강조해야 되냐? 그 말이죠. 에베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력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성력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성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력을 내 안에 모시고 방언을 통해서 영의의 기도를 할 때 성력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력으로 기도하며 자,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를 이렇게 현대교회를 보면은 성력으로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성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조롱을 하고 또 마귀 방언이다, 사탄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니라 이제는 성령을 보신 후에는 다 새 방언을 말하므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떤 복사님의 간증이 그분은 방언을 받았지만 많이 해야 30분이었습니다. 30분도 많이 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분 이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언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결심을 하고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하다 보니까 1시간만 더 하면 3시간이 되는구나 그래서 3시간을 하고 또 3시간 하다 보니까 1시간은 4시간이네. 4시간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기무임에 가지고 그러면서 7시간을 하고 계속 방언 기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손을 얹으면 사람 속에 귀신이 떠나갔는데 지금은 옆에 있다 보면 귀신이 스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방언 기도, 영의 기도가 이렇게 귀중한 걸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니까 라바스 개리빈, 가나바 라바스 똑같은 걸 하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여러분 저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구나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치면 힘들었습니다. 왜? 자꾸 다른 생각이 생기고 방해를 하고 또 의심도 생기고 이렇게 많이 해봐야 소용이 있나? 입만 아프고 허구에다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영의 기도를 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많은 하느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방언 기도를 무시하고 방언하는 걸 무시하고 이 영의 기도를 안 하고 또 사역자들도 목사님들도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기도는 10분 15분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저도 마음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맨날 공부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중복이도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렇다고 또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똑같은 말을 수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 하느님의 주의 좋은 목사님들도 정말 결심하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통과해 보세요. 통과해 보면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 성의의 가르침으로 영으로 오지는 않나 또 가서 손을 대며 실망을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기뻐을 주고 이런 놀라운 사역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은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몇 시간 하는 거 이게 뭐 어렵습니까? 어라바스, 깨레비카라바가라바, 나라바스, 쉐레비카라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뭐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영혼 하나님께 직접 영혼을 기도하고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언어는 똑같으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초대교회 사역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받은 성령님이나 베드로 사도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을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만 통과하고 말씀을 그대를 믿는다면 우리 교회마다 다 일어날 것이고 우리 목사들도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세상 사람의 졸업거리가 되지 않고 교회가 권세와 능력을 회복될 것이고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고 각종 치유가 일어나서 예수의 소분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치유하는 것은 죽게 사신 큰일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죽게 사신 큰일이라고 마가보고 5장 19절 20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마가보고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거나 사연이 기신들인 자를 예수께서 쫓아내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가 집에 가자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가서 주께서 너희가 하신 큰일과 너를 불쌍히 여기에서 준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그래서 그가 가서 주께서 자기 어떻게 하신 큰일을 가족에게 알리니까 대가 멀리에 수많은 사람이 물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사물의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접하니까 그 행하는 표정을 보고 한마음으로 따르더라. 왜냐하면 사람 몸에 붙어있었던 귀신이 술집에 떠나가고 죽음 병자 묶어둔 사람이 나오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에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직 큰일이 병을 고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랑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기도 한 시간, 두 시간 하다 보면 또 한 시간 더 하면 세 시간 통과하고 네 시간 통과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가 달라지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권세만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회복한다면 많은 관자들이 몰려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리아 두부담매 회의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그냥 가서 천국에 가까웠다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고 갈리아 다니시며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입니다. 왜? 이사의 선제선을 이루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이사의 선제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가서 복음을 전파라 침대를 주워라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을 말하라 병자를 고쳐라 이건 바로 주께서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 명령을 부순명에서 안 나타나는 것이지 은세가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데 기도가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것이지 은세가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육아 나간 겁니다. 귀신을 떠나고 철병이 투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성령을 모시는 교회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역사가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장로님이나 믿는 자에게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성경 기록된 대로 모두가 이런 능력과 권세가 회복한다면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마음을 고려주셔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전도할 때 말과 지혜로 설득렬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지 말과 지혜로 설득렬으로 하지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와 설득렬으로 전가하니까 이게 바로 혼적인 메시지요. 사람이고 혼을 받아들이면 혼적인 논리적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나 여러분 진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었으면 모세 말을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 말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니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린 것 심일전도 잘하고 안책을 지킨다 그러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현대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한다면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백성 칭송을 받을 것이고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이 물려올 것입니다. 초대교는 사도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칭송하였고 온 정도가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환란시대 때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만 한다면 다시 백성들이 칭송하는 교회 능력있는 권세있는 교회 가짜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변화받아서 주의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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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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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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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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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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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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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는 약속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깊은 사람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자를 만나지 못하면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옆에서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통하다가 온 인류가 구원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나는 이 사회에 특별한 사람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는 경찰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토리티가 여러분들 경찰 보고 입으면 굉장히 권세가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와 별론과 같지만 천국의 권세를 받으면 천국의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도덕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도덕이 누구냐 이 귀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말반에서 태우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전했느냐가 말이죠 그들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는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시차를 그 보라진 증거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 성령을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앉은 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앉은 벽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이 떠난 것이고 예수는 떠난 것이고 예수님은 어제라나 통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천들을 설득력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건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원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들은 여러분 논리적이기 때문에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신을 잘 믿어요 그런데 그 완악한 남자를 어떻게 전도했냐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남녀들은 다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낳는 어부는 하늘의 권능을 통하여 병을 고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주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병을 고치는 하늘의 의사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런 능력을 받게 해서 두드리고 열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찾고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에게 손을 들면 남녀를 내 손을 통해 안 나라냐고 말이죠 여러분 안 나타나면 이게 문제겠다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답변은 안 마치 못하지만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